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이다 너 영화가 염두에 떨어졌으며 너의 백바 소리까지 오다 구독이가 너 아래 살리니여 지렁이가 널 떨어지는다 너 아침에 아들 갸망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을 위한 하느님의 복을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북 지표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응고 옷 구덩이에 맨놈에 깍지 오르네다 놔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